Q. K-POP 11월 첫째 주 챔피언송 TWICE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 계속될 TWICE 앵콜머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K-POP 팬이라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쇼챔피언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럼 땅콩민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K-POP 팬들의 취향을 조격한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with the K-POP 빠빠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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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like pretty, bring a lead 서로의 눈끼리 할 때마다 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내 가잖아 I know it's a light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잖아 결국에는 손을 넘게 될 거라는 걸 I'm running to my self 넌 그러면 안 돼 내 몸 내쫓 내 맘이 내 맘을 좋아해 Out of control 너를 감시하는 더 S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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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ght 비칠수록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빛이 보이는 내 I know it's not right I can't stop me I can't stop me I can't stop me In pain 우리 한 명씩 소감 말할까? 한 명씩? 민아부터? 모른 척해준 원스 저희가 I Can't Stop Me로 첫 1위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원스, 우리 원스의 팬덤영이 정해진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저희 트와이스를 변함없이 5년 동안 사랑해주신 원스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규 2집 저희한테도 좀 뜻깊은 앨범인데요 원스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고 이번 주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가사 너 I Can't Stop Me 세번 알고 있잖아 근데 가고 있잖아 이러고 싶지 않아 내 안에 내가 또 있나 봐 전혀 나 사랑해 보고 싶다 끝이 나를 싫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